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세포를 많이 글로만 배우셨는데 보시게 되면 세포가 이렇게 우리 구강세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파이브로틱한 스핀들한 구조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섬유모세포가 이렇게 되어있죠. 그 다음에 케라티노사이트 같은 그런 각질세포 피부의 체외각이나 그런 오랄믹코자라고 하는 치은의 잇몸의 체외각에 있는 세포로 이르는게 이렇게 약간 약간 네모난 동그란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얘랑 확실히 다르죠. 다르고 이 두 세포는 세포가 바닥에 붙어있는데 이렇게 붙지 않고 떠다니는 세포들이 있어요. 흔히 말하는 RBC나 WBC 이런 것들이 다 떠다니는 세포들이죠. 세포가 종류에 따라서 모양이 붙을 때 스핀들할 수도 있고 약간 네모 각질 수도 있고 안 붙고 떠다닐 수도 있다. 떠다닐 때는 이게 세포가 세모 네모는 아니고 동그라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게 있고 세포가 붙은 다음이든 떠다니든 세포가 변하죠.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유튜브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세포가 움직인다. 지금 이게 분인데 분에 따라서 세포가 계속 움직이죠. 또 뭔가 좀 오른쪽은 세포의 모양을 트래킹한 건데 뭔가 이렇게 기어대는 것도 보이죠. 막 날라다니고 엄청 빠릅니다. 그리고 세포가 바닥에 붙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그라미 형태로 클러스터라고 하죠. 클러스터를 이룰 때도 얘가 뭐 자라거나 성장하거나 옆으로 기어가기도 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세포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죠. 조금씩 뭔가 하나가 튀어나와서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싱글셋 세포로 보게 되면은 이 세포가 이제 팔 뻗는 것처럼 이렇게 뻗어나가는 걸 알 수 있어요. 시간 지나면 따라 뻗고 뻗고 뻗는다. 이동하죠. 그래서 이 비디오의 테이코 메시지는 세포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인다. 물론 현미경상에 볼 때는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확실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인자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 뭐 세포 생물학 시간이나 일반 생물학 시간에 배웠을 거예요. 이렇게 세포의 구조에 대해서 배웠고 세포의 구조의 핵심이 뭐냐 센트럴 도구마를 이해할 때 해박적으로 세포가 어떻게 되느냐를 이해하게 되겠죠. 이렇게 핵 안에 뉴클레오스가 있죠. 뉴클레오스가 안에 DNA 이중화소 구조가 있고 크로마틴이라고 부르는데 크로마틴이 이게 있다가 DNA가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모든 세포가 뭐 줄기세포든 피부세포든 DNA 구조는 똑같아요. 그저 똑같은데 내가 이 세포에 따라서 어떤 RNA를 만들어서 어떤 프로테인을 만들 것이냐 에 따라서 세포의 모양 세포의 성질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DNA가 있고 내가 이 세포는 지금 환경이 만약에 뼈다. 그러면 아 얘가 뼈가 돼야 되는구나 라고 하게 되면 뼈와 관련된 프로테인 단백질을 만들기 위해서 RNA를 만들어내죠. 그래서 메신저 RNA가 만들어지고 핵 안에서 그거를 트랜스크립션 전사라고 하죠. DNA에서 mRNA가 전사가 됩니다. 전사된 것들이 어떻게 나오죠. 핵막 핵에 있는 구멍을 핵공을 통해서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온 다음에 어디 이제 ER이라고 하는 엔도플라스민 레티클럼 특히 이제 러프 ER RER에서 이 RER이 뭐냐면 이렇게 ER 중에서도 이렇게 뭔가 동그란 게 붙어있는 리보점이 붙어있는 곳인데 리보점이 붙어있는 곳에서 mRNA가 이제 프로테인으로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되죠. 번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폴딩까지 3차 구조를 갖추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ER에서 이제 골지 컴플렉스로 가게 되죠. 가게 돼서 카보 하이드레이트나 아니면 기타 얘가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붙이고 그 다음에 세포 밖으로 나가든 다시 세포 안에 들어오든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논문 전체 논문을 이해하실 때는 이 이 세포의 운명 이 세포가 어떻게 변할 것인가를 사람들이 연구할 때는 mRNA 레벨을 측정하게 됩니다. 그거를 보통 QPC하는 방법을 하게 되는데 QPC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고 아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mRNA 레벨을 측정하는 것이 PCR이다 하시면 되고 근데 mRNA가 다 만들어진다고 해서 모든 mRNA가 프로테인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중간에 mRNA가 사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mRNA 레벨이 올라가도 프로테인 레벨이 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오는 파이널 프로젝트인 프로테인은 우리가 웨스턴 블랏 이나 ICC라고 하는 형광염염염색을 통해서 프로테인을 측정하게 되는 것이죠. 웨스턴 블랏은 프로테인을 추출을 해요. 세포를 추출한 다음에 전기영등법을 통해서 얼만큼 프로테인 양이 있냐 안을 보는 것이고 ICC는 세포 자체를 고정시킵니다. 같은 상태에서 형광염색으로 내가 원하는 프로테인에 형광을 달아서 프로테인이 어디 있나 보는 거예요. 그래서 훨씬 쉬운 것은 ICC가 파란 세포로도 알 수 있는데 프로테인의 정량평가를 하기 위한 웨스턴 블랏은 세포를 한 개가 아니라 만 개, 십만 개 더 모아서 뽑아야 돼요.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웨스턴 블랏 하는 게 쉬울 수도 있고 ICC가 쉬울 수도 있고 그렇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센트럴 도그마인 DNA가 RNA로 전사가 되고 RNA가 프로테인을 번역이 된다. 이 센트럴 도그마를 이해하시고 해박적으로도 이렇게 뉴클레어스와 뉴클레어스 포어를 통해 엑스포트돼서 이 아래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지고 골지를 통해서 밖으로 딜리버리 또는 스스로 쓸 수도 있다. 스스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 사이토플라즘이라고 하는 세포질에 쓰이는 정도도 있고 다시 핵 안에 들어가서 핵 안에 어떤 전사 DNA가 아래에 전사될 때에 도와줄 수 있는 코백터로도 활용될 수 있어요. 어떤 프로테인 같은 경우는 만들어진 다음에 다시 핵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어쨌든 만들어진 장소는 이제 ER과 골지를 통해서 ER에서 만들어지고 골지를 통해서 감싸져서 내가 원하는 것으로 딜리버리게 된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를 보게 되면 DNA가 뉴클레어스에 있다가 이제 mRNA는 만들어지죠. 전사가 되는 때까지는 뉴클레어스에 되고 뉴클레어 4로 통해서 RER에 가서 이제 리보좀에서 프로테인이 만들어집니다. 만들어진 프로테인이 최종 이제 내가 원하는 장소로 가기 위한 태깅이라고 하죠. 한마디로 이제 포스트 어피스처럼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기 위해서 이제 골지에서 카보 하이드레이트라든지 아니면 이제 내가 어디로 가야 된다. 지지사항을 알려주죠. 어떻게 알려주냐? 이 프로테인의 어떤 리셉터 같은 걸 달아가지고 어디에 가게끔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밖으로 이제 비지클라는 형태로 빠져나와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옆에 있는 세포든 저 멀린 세포든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이거를 개념을 이해하시고 계셔야 됩니다. 혹시 더 나은 개념을 위해서는 이 유튜브를 참고하시면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빠르실 거고요. 오늘 시간 관계상 유튜브는 여러분들이 시청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튜브의 제목은 네, 이겁니다. 바이올로지 셀 스트럭처 뉴클레이스 메디칼 미디아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참고하셔서 잘 유튜브 감상을 해보시면 제가 했던 것을 좀 더 즉관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셀 논문을 읽을 거예요. 정말 셀에 나온 논문이고요. 여러분 셀 네이처 사이언스가 모든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 셀 바이올로지 나 어떤 기초 생화학 다 텍스트 부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런 셀 네이처 사이언스에 나온 논문이 요약본이 그 것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지금은 당장 그 것에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2006년 전 나온 건데 아직 없을 것이고 사실 그 것에 나온 내용들은 한 20년 전 내용부터 그 것에 들어있어요. 최신 것에 그 것에 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그 것에 앞으로 신뢰의 내용이 이기도 하구요. 그래서 이제 유펜에 유니버시트 펜시안에 데니스 디셔 교수님이 계시고 디셔 교수님의 제자였죠. 박사 제자인 앵글러 지금은 이제 앵글러 앵글러 교수님은 이제 하버드 MIT의 공중연구소인 YS 연구소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단한 분들이시죠. 이분들이 제목은 매트릭스 매트릭스하게 되면 그냥 바이오머티를 생각하시면 돼요. 치과 재료 생체 재료 엘라스티시리 엘라스티시리가 다른 말로 탄성 개수입니다. 스티프니스 엘라스티시리가 다이렉트 조절한다. 스템셀 리니지 줄기 세포의 스페시피케이션 어디로 가느냐 줄기 세포가 어디로 가겠어요? 여기서는 이제 분할이 되는 건데 줄기 세포가 뼈로 가느냐 지방으로 가느냐 근육으로 가느냐를 조절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재료의 강성 얘가 강도가 세니 약하냐 가 아니라 스티프니스라고 하는 탄성 개수가 이런 줄기 세포의 운명을 좌지중지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의 개념을 해야 될 게 이런 강도와 스티프니스 그러니까 엘라스티시티는 다릅니다. 강도는 약간 비슷할 수도 있는데 강도는 얘가 깨지니 안 깨지니 그 다음에 엘라스티시티는 얘가 이 세포가 한마디로 제로를 느낄 때 만져볼 거예요. 만져볼 때 얘가 주물러 보겠죠. 주물러 봤을 때 1이라는 힘으로 주물렀을 때 얼만큼 변형되느냐 이런 게 스티프니스예요. 변형이 1이 되면 스티프니스가 낮은 거고 스티프니스가 낮으면 스티프니스가 낮으면 더 이제 많이 변환하는 거죠. 근데 1로 내가 주물렀을 때 0.01이 변한다. 그러면 스티프니스가 높기 때문에 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의 벌크한 얘가 어느 힘에 부러진다 안 부러진다가 아니라 내가 주물러 만졌을 때 얼만큼 변형이 되느냐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세포가 어떤 주위의 환경 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나 바이오모티리얼을 만져서 깨뜨리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얘는 그냥 만져서 인지하고 어떤 상태분에 이렇게 터치하겠죠. 터치되는 정도에 따라서 터치했을 때 얘가 잘 움직이냐 잘 움직이지 않느냐를 가지고 그걸 인지해서 주기세포가 분화가 된다는 것이죠. 주기세포 분화는 다음과 같이 우리가 보통 많이 쓰는 게 메센카라마 스템셀 중간에 주기세포가 되겠습니다. 보통 많이 하는 게 여러분들 봄매로 척수에서 뽑아서 하는 것이죠. 메디칼 드라마에서 류키미아 백혈평 환자를 위해서 희생해서 척수에 뽑아서 주기도 하죠. 류키미아를 치료할 때 메센카라마 스템셀 라는 뽑죠. 또는 우리가 지방세포 라고 해서 지방주기세포라고 해서 배에 있는 배에 있는 배에 있는 배에 있는 지방을 제거해서 거기에서 주기세포를 긁어모아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그런 게 대표적인 MSC가 되겠습니다. 줄여서 메센카이 말 스템셀 MSC 또한 치과에서도 치아에 있는 모든 조직은 다 거의 MSC라고 보시면 돼요. 잇몸에 있는 세포 당연히 뼈에 있는 세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치수라고 하는 치아 안에 있는 세포도 다 MSC죠. 또 페르론타 리가먼트 치주윤드 세포도 MSC고 이런 MSC가 있고 그래서 구강 내에 MSC가 참 많기 때문에 또 얻기 쉽잖아요. 그냥 이렇게 긁거나 떼면 되고 그래서 MSC를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고충의 하나가 구강이 되겠습니다.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고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세포를 분한을 시킵니다. 분한을 시킬 때 이렇게 지방 콘드로사이트 연골이죠. 오스테블러스 뼈로는 쉽게 가요. 그걸 이제 분한하고 분한하고 분한의 또 다른 이름이 트레스티프란시이시이라고 이게 뭐냐면 중간혈 줄기 세포는 중간혈인 지방 연골 뼈로는 잘 됩니다. 하지만 중간혈이 아닌 외배혈인 글라이암스 뉴론 같은 신경으로는 좀 확률이 좀 더 맞아요. 그런 걸 이제 우리가 중간혈 줄기 세포가 외배혈으로 분하됐다. 그래서 트레스티퍼레이션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그냥 통틀어서 분하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스페시피한 표현이고 그래서 이것뿐이냐 사실 MSC는 보시는 바와 같이 본 카틀리지가 이제 연골이죠. 콘드로사이트 아디포즈 지방 스켈라이터 머슬셀 근육 그 다음에 텐던 리가먼트 같은 인대 그 다음에 메로 본메로 같이 다양한 조직으로 중간혈 조직으로 분하가 가능하죠. 그래서 어떻게 분하시키느냐 여기에 해당되는 배양 조건이 있어요. 배양 조건이 뭐냐면 줄기 세포를 키울 때 바이타민 A, B, C 고루스 팩터 B를 넣으면 아디포즈가 되고 콘드로를 키우기 위해서는 뭐 바이타민 C, D 고루스 팩터 D 이렇게 되면 콘드로가 되고 이런 식으로 공식이 있거든요. 공식대로 얘를 키우게 되면 그쪽으로 분하가 됩니다. 어떻게 알았느냐 사람들이 연구를 했겠죠. 연구하고 이 분하 이 주기세포를 분하시키기 위해서 수십 년간 한 결과가 논문에 나와있어요. 그래서 논문에 나와있는 대로 분하시키게 되면 각각 분하게 되고 뉴런 같은 경우는 좀 확률이 낮습니다. 낮지만 분하가 되긴 됩니다. 그래서 중간의 주기세포 MSC의 페이트가 어떤 분하 미디아에 어떤 분하 배양 조건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우리가 세포가 있는데 세포가 이렇게 세포막이 있고 여기 이제 핵이 있고 핵막이 있어요. 세포의 왜 골격을 이루는 게 셀 멘브레인인가 우리가 뭘로 배웠죠? 액틴 필라멘트라고 배웠나요. 액틴 필라멘트라는 구조를 통해서 우리가 세포의 골격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람한테는 뼈, 본이 왜 골격에 중요한 핵심이죠? 근데 세포한테는 액틴 필라멘트가 세포의 모양이나 세포의 움직임을 결정하는 가장 큰 그런 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액틴 필라멘트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면 내가 액틴 필라멘트에 가만히 있는 게 하면 움직여지 그냥 세포가 움직이니까 그래서 약간 액틴 필라멘트를 움직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게 마이오신 추브라는 게 있어요. 여기서 자세히 보시게 되면 액틴 필라멘트는 뼈로 가기 때문에 뼈가 스스로 움직이지 않잖아요. 뼈가 움직이게 하는 거는 머슬이죠. 그래서 뼈와 머슬의 관계가 액틴과 마이오신 역할입니다. 마이오신이 이렇게 뼈에 달라붙어 아니 액틴 달라붙어 있다가 ATP를 소모시키면서 이렇게 당기고 그러면서 ADP가 날라가요. 다시 그 다음에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는 워킹 안 하다가 ATP가 붙게 되면 다시 액틴이 붙고 그래서 마이오신이 액틴을 계속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기면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액틴을 뻗게 할 수도 있고 왼쪽 왼쪽 왔다 갔다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액틴 마이오신 컨트랙션이라고 하게 되죠. 액틴 움직이 아니라 마이오신이 당기는 컨트랙션을 한다. 근데 컨트랙션을 막는 막는 그런 약물이 있어요. 블레비스타틴이라고 자 생각해 봅시다. 액틴이 이렇게 있는데 뼈가 있는데 머슬 근육이 멈췄어. 머킹이 안 해. 어떻게 돼요? 뼈가 움직이게 안 움직였어요. 못 움직이지. 근데 비단 못 움직일 뿐만 아니라 이 논문을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블레비스타틴을 치게 되면은 마이오신이 역할을 하지 못한다. 그러면 뼈가 안 움직인다. 사람의 뜻은. 자 손가락 뼈가 있어요. 손가락 뼈가 움직여야지 벽을 터치하면서 얘가 딱딱한지 소프트한지 느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내가 그냥 뼈 가만히 있는데 근육이 안 움직여가지고 터치를 못해. 그러면 내가 얼만큼 센지 안 센지 못 느끼죠. 마찬가지로 세포도 액틴 필라멘트를 움직여야지만 세포배 기질이라고 하는 주의 환경을 인지할 수 있어요. 직접적으로 터치해가지고 하지만 이 블랙스타틴을 치게 되면은 터치가 안 되는 거지. 터치가 안 되면 얘가 센지 약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스티프니스가 높은지 낮은지 낮은 게 소프트한 거 높은 게 땅땅한 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이게 메카니즘 스터디라고 하죠. 이런 메카니즘을 알기 위해서 이 액틴 마이오신을 멍청하게 만드는 블랙스타틴 약물을 활용하게 됩니다. 논문에 활용하게 되면 아시게 될 것이고 그림에서는 이러고 같이 액틴이 사실은 피지컬하게 물리적으로 인테그린이라고 하는 세포리셉터 중에 하나죠. 인테그린이 실제적으로 이런 재료나 세포 주의 환경을 인지하게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 인테그린에 다행사하게 연결된 게 액틴이고요. 그래서 액틴을 움직이게 되면 인테그린이 움직이고 거꾸로 인테그린이 움직이게 되면 액틴이 움직이고 그래서 어떻게 세포가 세포 기질을 인지하게 되느냐 액틴을 통해서 인테그린이 움직여요. 인테그린이 스스로가 움직이지 못합니다. 액틴에 붙어있는 마이오신이 끌어당기면서 딸려있는 인테그린이 끌어당겨지게 되죠. 그래서 인테그린은 이 ECM과 딱 화학적 결합을 해요. 한 다음에 액틴을 통해서 마이오신이 움직이면서 이제 당겨보는 거지. 당겨봐서 잘 딸려오면 뭐예요? 스티프니스가 약한 거. 탄성기수가 약해서 소프트하구나. 근데 같은 힘이 당겼는데 안 당겨죠. 그러면은 아 얘가 세네. 이렇게 인지하는 거지. 그렇게 사람처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프니스 뭐 배웠지만 항상 헷갈리죠. 그래서 스트레스 커브 그 얼만큼 당기느냐 거리와 그때 받는 힘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엘라스틱 리밋이라고 하죠. 탄성 한도 내에서의 슬로프 이 기후기가 얼마냐. 즉 내가 10% 반영시키고 싶을 때 얼만큼 힘이 드느냐. 다른 말로 내가 스트레스를 100을 줬는데 어떤 거는 10만큼 움직이고 어떤 건 1만큼 움직이고 그게 슬로프죠. 스티프니스가 이제 높게 되면은 크게 되면은 같은 힘을 줘도 어떻게 됐어요? 스트레인이 작죠. 하지만 기후기가 낮아서 스트레스가 100을 주게 되면은 스티프니스가 낮은 것들은 기후기가 낮기 때문에 스트레인이 많아져요. 앞서 말씀드린 인테그린에 붙어있는 ECM을 잡아당길 때 마요신으로 잡아당기는데 그때 같은 힘을 잡아당기죠. 세포는 그랬을 때 많이 잡아당기게 되면 스티프니스가 낮은 거고 적게 잡아당기게 되면 스트레인이 작게 되면 스티프니스가 큰 거고 그래서 그래서 세포 입장에서는 스티프니스를 인지하는 것이죠. 전체의 이 잡아당기려고 하는 이 재료의 이 세포의 기질에 얘를 뿌개지 않는 순간 뿌개일 수는 없어요. 잡아당겨 보는 거지. 터치 그죠. 우리도 순간적으로 뭐 뭐 이렇게 푸딩이냐 콘크리트냐 딱 알 수 있잖아요. 얘를 뭐 손가락에서 깨보지 않고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자면 이런 그래프에서 이제 프로포셔널 리밋 엘라스트 리밋 일드 스트렝스 최대강도 직선이 될 때 프로포셔널 리밋 엘라스트 리밋은 가상에 만들어지고 일드 스트렝스는 엘라스트 리밋의 어떤 범위를 알기 위해서 0.2% X축 이동을 해서 만난 점을 Y라고 잡고 Y와 P값 어느 정도를 E라고 한다. 실제적으로 엘라스트 리밋까지 변화시킨 다음에 힘을 적게 되면 원상 복귀가 되게 되고 이상이 되게 되면 원상 복귀가 아니라 약간의 연구병이 남는다. 라고 배우셨죠? 그 다음에 울팀의 스트렝스가 돼야지만 제로를 깰 수 있는데 세포 중에서는 제로를 깰 수는 없고 이 엘라스트 리밋 프로포셔널 리밋 구간 안에서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인지한 다음에 세니 안세냐를 스티프닛으로 인지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세포를 배양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듣기 위해서 어떻게 배양하느냐 배양 방법이 2D 컬처가 있고 3D 컬처가 있어요. 2D라고 하게 되면 그냥 평면에 키우는 거죠. 평면에 세포를 키우게 됩니다. 자 어떻게 키우느냐 보게 되면 이렇게 세포를 키우는 약간 플라스틱 용기가 있어요. 점심 런치박스라고 하죠. 런치박스가 있고 거기에 글라스라고 하는 유리를 깔아요. 유리, 얇은 유리 있잖아요. 얇은 유리를 깔고 그 다음에 PDMS라고 하는 약간 투명한 고무 같은 거를 이렇게 도넛즈박을 만듭니다. 가운데 구멍을 뚫고 바깥에 13mm 안에 12mm로 이렇게 만든 다음에 얘를 껴요. 커버슬림의 외경은 13mm이 되겠죠. 그럼 안에 12mm가 공간에 남게 됩니다. 이 높이가 커보이지만 사실 얼마가 크지 않아요. 한 5mm 정도 되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젤 젤 젤 젤 젤 젤 젤 콜라겐 같은 거예요. 우리의 살덩어리 살덩어리 같은 거를 밖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콜라겐 하면 족발이죠. 족발에 씹어먹을 때 뭔가 말랑말랑한 촉감 느껴지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살코기는 머슬이고 더 말랑한 약간 쫑쫑한 게 콜라겐이죠. 그 콜라겐 을 모방한 게 하이드로 젤 생각하시면 돼요. 도토리 묵을 푸딩을 여기에 넣고 넣은 다음에 굳혀요. 굳힌 다음에 그 위에 내가 원하는 주기세포를 키우는 것이죠. 이해 됐죠? 근데 일반적인 콜라겐 같은 걸 우리가 여기서 쓰지 않고 그냥 콜라겐을 이용하게 되면 스티프니스라고 탄성계수의 변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합성 살덩어리 를 쓰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토리 묵이라고 하죠. 도토리 묵은 근데 이 도토리 묵은 세포가 붙을 수 있는 사이트가 없어요. 세포가 아무데나 붙는 게 아니라 사실 세포는 RGD라고 하는 펩타이드 시퀀스를 인지해요. RGD 세 가지 펩타이드 시퀀스를 인지해서 거기가 세포가 붙을 수 있습니다. 그 붙을 수 있는 자리를 인테그린이 인지하는 거예요. 인테그린이 인지해서 붙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세포를 넣고 그 다음에 몇 시간 뒤에 이렇게 세포를 키울 수 있는 배양액을 넣어줘요. 뼈면 뼈와 관련된 배양액 지방이면 지방이면 관련된 배양액 근육과 관련된 배양액 아니면 신경이면 신경 관련된 배양액을 넣어주고 또는 카우슬리 필요 없다. 나는 그냥 이런 플라스틱 컨테이너에 바로 다이렉트로 하이드로젤을 깔고 그 다음에 세포를 뿌리고 배양액을 넣을 수 있겠죠. 하여튼 넣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은 이 하이드로젤 우리가 합성 하이드로젤이기 때문에 세포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파이브론 넥틴 콜라겐 또는 RGD 시퀀스를 코팅하게 돼요. RGD 시퀀스가 있는 게 콜라겐이 여러 가지 뭐 폐타이드 시퀀스가 있겠죠. 그 중에서 RGD가 존재하고 파이브론 넥틴도 RGD가 있습니다. 이거를 화학적 결합을 시키기 위해서 설포산파라고 하는 그냥 그냥 이름만 아세요. 설포산파라고 하는 화학적 링커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하이드로젤과 이 RGD 시퀀스가 있는 펩타이드 또는 프로테인을 붙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주기세포를 붙이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배양액을 처리해서 내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데 이제 우리가 37도 몸의 온도에 맞게끔 넣어주고 그 다음에 배양을 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런 뭐 이건 젤이 아닌 경우에 만약에 타이탄입니다. 마찬가지고 젤 만든 다음에 이 위에 제가 직접 주기세포를 뿌려주고 또는 여기에 뿌려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한 3,4시간 뒤에 세포가 붙은 다음에 이 전체를 이제 이머지 할 수 있도록 덮을 수 있도록 세포를 키우는 미디아 넣어주게 되죠. 그래서 뭐 100마이크로리터라는 볼륨에 5,000개 세포를 넣고 4시간 이후에 그 다음에 클린배치라고 여기는 깨끗하게 장갑을 껴야겠죠. 여기 손 더럽잖아요. 끼고 그 다음에 4시간 뒤에 우리가 원하는 배양 미디아 뭐 주기세포미디아 뼈미디아 넣어준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시간동안 배양을 시켜서 그러면 주기세포가 처음엔 주기세포에다가 점점 뼈로 될 수도 있고 지방을 될 수도 있고 근육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키워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해보면 하루 이틀 하루 보게 되면 1kPa, 4kPa, 40kPa 이게 단위가 뭐냐면 어 우리가 뼈에 그러니까 플라스틱 이게 스티프니스 스티프니스의 그거잖아요. 우리가 1MPa의 개념은 공부하자시피 1mm 제곱당 1N 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 1 파스칼 그게 Y축이 있고 X축이 스트레인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스티프니스나 최대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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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은 다 단위가 똑같이 메가파스칼인거죠. 왜냐하면 스트레인의 단위는 퍼센테이지 또는 0.1 이렇게 표시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1MPa은 그 정도의 느낌으로 1MPa이 1000kPa이고 1000kPa이 1제곱미리미터당 1Lt의 느낌이다.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가 또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어쨌든 이렇게 스티프니스가 셈을 셀수록 세포가 좀 더 많이 뻗는 모양이 보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루 이틀 이렇게 보였고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왜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우리 몸의 티슈가 신경부터 럭 가슴 엔도셀이화 셀 혈관 벽이죠. 스무드 티슈 스트러멀 티슈 얘가 그냥 빨블버스 기념이고 스무드 머스 셀 그 혈관을 짤 때 하는 스무드 셀 스켈레타 머스 셀 같은 경우는 근육이 될 테고 카틸리지 인대 뼈 그와 같이 이게 기가파스칼이고 얘는 그냥 파스칼이에요. 그래서 아까 킬로파스칼이 이 정도죠. 1킬로파스칼 그러니까 류로 같은 경우 신경 같은 경우는 1킬로파스칼 밑이에요. 매우 소프트하죠. 그리고 보통에 우리가 피부 같은 게 스트러멀티슈가 3킬로파스칼 되고 그 다음에 머슬이 한 10킬로파스칼 그 다음에 10 천킬로파스칼이 1기가파스칼이죠. 아니 죄송합니다. 킬로파스칼 다음에 메가담이 기가죠. 네 그러니까 10킬로파스칼의 카틸리지랑 머슬이고 본은 거의 기가파스칼이에요. 메가를 넘어서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단일을 아시겠죠. 네 엄청 센 게 본인 뼈입니다. 뼈 플러스 플라스틱이에요. 우리가 그냥 플라스틱이 매우 매우 세포가 느끼기에는 딱딱한 거예요. 왜냐하면 쉽게 안 움직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마에 있는 세포는 보통 1킬로파스칼 10킬로파스칼 그 밑이에요. 뭐 빼고 치아 뼈 이런 거 빼고는 조기세포가 말했잖아요. DNA는 똑같다. 조기세포가 어떨 때는 지방으로 어떨 때는 머리로 가고 어떨 때는 뼈로 가요. 얘가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 물론 주변의 환경이 약간 뉴트리언트가 뼈로 가게 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지. 이게 세포가 느끼기에는 주위의 환경이 바이로지컬 시그널링이 뼈가 돼야 된다. 또 있죠. 혼장인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도 직접 세포가 인지한다. 뼈를 인지해서 딱딱하구나 느껴서 뼈가 되기도 하고 인지를 똑같이 했는데 지방이 지방에서 가면 지방처럼 소프트하잖아요. 그래서 소프트로 지방으로 가고 근육이면 근육으로 간다는 거지. 그러니까 각 티슈에 맞는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주위세포가 분할을 한다. 그러니까 이 논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뇌는 소프트하고 뼈는 단단하다. 이거를 2기가파스칼부터 50파스칼까지 우리가 성분은 똑같은데 이렇게 스티프니스를 다르게 할 수 있는 걸 하기 위해서 모델로서 합성 제를 쓴 거예요. 합성 제를 도토리묵을 써가지고 도토리묵을 1킬로파스칼 10킬로파스칼 1000킬로파스칼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내고 각각의 같은 주위세포를 동시에 키워가지고 진짜 얘가 뼈로 근육으로 신경으로 가느냐 에 대해서 말하는 논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제가 논문을 여러분들 구글 클래스에 가시면 논문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논문이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파일이 파일이 하나는 원본이 있고 하나는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원본을 이해할 때 도움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읽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이 원본의 주 핵심인 원본을 보고 말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이제 논문 전체에서는 서플리먼트라고 해서 보충자료에 대해서도 많이 인용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왔다 갔다 보시면은 훨씬 이해가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논문이 셀 논문이죠. 실제로 매트리스에 읽었고 유펜그룹에 했고 서머리라고 해서 항상 논문에는 요양문이 있습니다. 요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논문을 독자들이 읽을까 말까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어트랙티브하게 써놨어요. 쉬운 말로 읽어볼까요? 미세환경이 매우 중요한데요. 유기세포의 리니스 스페시피케이션 한마디로 스템셀 페이트를 조절할 때 중요한다. 하지만 매우 정확하게 컨트롤과 캐릭터라이즈 하기가 어렵다. 소프티슈에서 특히 한마디로 여기서 깔고 있는 거죠. 스티프니스 개념을 나이브 그냥 스템셀이죠. 분화시키지 않는 나이브 스템셀 같은 경우가 스페시파이 리니지 뭔가 좀 특별 리니지라고 하는 것을 측정 세포라인으로 분화가 되게 되는데 페노타입으로도 되고 그 다음에 매우 센스티프트하게 티슈 레벨 엘라스티티티에 반응하더라. 그러니까 티슈가 가지고 있는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반응을 해서 그쪽으로 분화 되더라. 그래서 뭐냐 소프트 매트릭스 연약한 도토리묵 뭘 하죠 브레인 미미칸 미미칸 미미칸이라고 하는 건 모방하는 거죠. 뇌를 모방한 소프트한 곳에서는 유로제닛 신경으로 모방한 뇌를 모방한 소프트한 거는 유로제닛 신경으로 가고 스티퍼 매트릭스 좀 더 스티프한 엘라스티티티가 높은 거 머슬을 미미칸 근육을 미미칸 근육으로 가고 마이오제닛 근육으로 간다 컴플리트 리지드 매우 딱딱한 거 딱딱하죠 리지드 매트릭스 미미칸 콜라겐을 스폰 뼈의 어떤 콜라겐 콜라겐은 뼈의 전구체가 되는 거죠 뼈의 전구체인 콜라겐을 모방한 매우 딱딱한 리지드한 매트릭스에서는 옥스티어제닛 뼈로 간다 어 이해했어요 During the initial week in culture 10주동안 컬처 배양을 할 때 리프로그래밍 오브 디지리니스 is possible with edition of soluble 인두시션 팩터 초기에는 soluble 인두시션 팩터라고 해서 아마 성장인자라든지 물리적인 환경 말고 화학적 생물학적 환경을 만들어 줬더니만 이런 뼈 근육 신경대는 것들이 possible 왔다갔다 가능하다 한마디로 어떤 곳에서 키우든 뼈에 관련된 성장인자에 뼈로 간다 이런 것이죠 소프트하든 팩터카든 그런 느낌이에요 But After several weeks in culture 하지만 그냥 분할을 시키기 전에 얼마 동안 오랫동안 컬처를 시켰어요 그 결과 Cell Commit to the Illini Specified by Metrodelasticity 이거는 세포가 그 매트릭스라고 하는 세포의 기질을 인지해서 그쪽으로 가지 내가 억지로 soluble 패터라고 선장인자를 쳐도 만만한 딱딱한 곳에 있는 세포는 조기세포는 신경으로 가는 거를 해도 신경을 안 간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Illiniation of Non-Muscle Myocene II 이게 이제 아까 말했던 마요신 액틴 컨트랙션에 있는 게 머슬이 있고 Non-Muscle이 있어요 어쨌든 Non-Muscle은 스템셀에 활용되는 거니까 머슬은 이제 근육이 있는 거죠 Non-Muscle Myocene II를 인이비션 할 수 있는 거를 했더니만 아까 블레비스타틴 약물을 통해서 블락 했더니만 Electricity Directed Lineage Specification 을 막았다 즉 딱딱하면 뼈로 가고 소프트하면 지방을 신경으로 가는 걸 막은 거지 Without strongly perturbing many other aspects of cell function and shape 모양을 변화시키지 않고 또 다른 걸 변화시키지 않고 분화가 안 되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리졸트가 이런 어떤 Physical Effect 한마디로 이제 세포가 세포의 기질을 스티프니스로 인지하고 이거의 미세 환경이 이제 줄기세포의 분화나 촉진에 영향을 미치는 거에 대해서 이해를 높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Solomal Factor 성장 인자 대 Elasticity 스티프니스 두 개 뭐가 더 세냐 말하고 싶은 건 사람들이 항상 성장 인자가 세다고 말했었어요 이것밖에 없다 근데 이것도 있지만 얘도 있다는 거지 매트리스라는 스티프니스도 있어야지만 두 개가 서로 상호 제공한다 그래서 여기서 더 말하고 싶은 거는 이게 센 거죠 매트리스가 세다 아무리 줄기세포가 딱딱한 환경에 있게 되면은 신경으로 가는 분화 드라이브를 걸어도 신경으로 안 가고 뼈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피지컬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야기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이 논문을 좀 더 보게 되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뷰에서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저 오늘은 하나만 더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피규어 1 그림 1번이죠 Tissue elasticity and differentiation of naive MSC 조직의 elasticity 스티프니스와 나이브 MSC 그냥 나이브 원래 상태 MSC의 불기세포의 분화 자 블러드는 매우 낮죠 더 브레인은 브레인은 1코파스칼 머슬을 10으로 하고 콜라제넛을 보는 100으로 했어요 원래 진짜 뼈는 1기가파스칼이죠 만 배도 높은데 일단 100키로파스칼로 약간 미미한 거예요 뼈가 되기 직전으로 그 다음에 같은 성분을 가지고 있는 고분자 젤 위에서 이제 스티프니스만 다르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포를 붙이기 위해서 콜라겔 1을 코팅을 했고요 10% 세럼 세럼이라고 하게 되면 혈청이 혈장인데 소에서 넣은 혈장을 우리가 보통 쓰게 돼요 세포 배양할 때 그래서 소에서 혈장을 10% 넣어주고 일반적인 배양 방법이죠 그 다음에 주기세포를 키웠어요 키우면 이 빨간색이 뭐예요 액틴 플라멘트죠 밑에 플라멘트가 나오게 되고 주기세포가 인지를 하게 됩니다 이 밑에 약간 이 빨간색 삼각형이 콜라겐 1이고 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오목한 게 약간 인테그린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인테그린이 액틴에 연결되어 있다 라고 해서 보시면 4시간 하루 4일 키웠어요 근데 0.1에서 1킬로파스칼을 키웠을 때는 신경과 브리앤과 비슷한 스티프니스는 어떻게 돼요 시간을 지나서 얘가 매우 신경처럼 변하죠 10킬로파스칼이 되게 되었으면 머슬 스핀들락이 변하고 그 다음에 높은 킬로파스칼에서는 뼈처럼 약간 플랫해져요 이거를 현미경으로 찍고 그 다음에 얘를 정량을 했죠 현미경을 보여주고 사람들은 정량을 해야 돼요 그래서 0.1, 1, 10에서 한 결과 MSC 이렇게 브랜치라고 하는 게 뭐겠죠 브랜치가 약간 뉴로진액한 그런 느낌이에요 신경적으로 된 거 이런 게 하나, 둘 이게 브랜치죠 브랜치가 1mm당 몇 개 있느냐 1개부터 10개 로그스케일로 그래서 MSC를 키웠을 때는 0.1에서는 뭐 한 두 개 있죠 1mm 1에서는 하나 있고 10에서는 거의 없었다 안 나왔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뉴론 진짜 신경세포를 키웠을 때는 훨씬 더 그럴듯하게 0.1 둘 다 막 10개, 5개 생기고 근데 이런 뭐 글라스라고 하는 더 센데 11기가파스칼을 키웠을 때는 하나 있을까 말까 하는 것이죠 그리고 MSC에 아까 블레이비스타틴이 뭐였죠 액토 마이오신 컨트랙션 액틴 역할을 하는 뼈를 가 있는데 이 뼈를 움직이게 하는 머슬 역할을 하는 게 이제 마이오신이 마이오신이 아까 여기서 넌 머슬 마이오신 2 인이비터라고 하는 게 블레이비스타틴이죠 이용하게 되면 근육이 빠지는 거야 액틴의 모든 지경 그게 되니까 MSC에 MSC를 같은 환경에서 키웠을 때 블레이비를 쳐서 이제 힘을 빼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브랜치가 없어졌다 즉 외부로 인지해야지만 MSC가 브랜치를 내든 바다 할 텐데 인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그래서 아 이런 브랜치가 있냐 없냐 유료제작 하냐 아냐가 일단 마이오신이라고 하는 액틴을 당긴 힘이 있어야지만 인지를 하기 때문에 브랜치가 있고 없고 되게 된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스피드 팩터 이건 뭐겠어요 근육과 관련된 팩터겠죠 근육 이렇게 스피드 팩터가 얼마만큼 얇쌍하냐를 말하는 거예요 얘가 가장 얇쌍하고 얘는 가장 덜 얇쌍한 거고 얘는 얇쌍해 보이지만 조금 더 퍼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1이라고 치면 얘는 뭐 한 0.8 얘가 한 0.1이 될 거예요 얘는 뭐 10까지 했네요 그래서 마이오플라스트라는 걸 키웠어요 이거는 근육세포죠 근육세포 키웠더니만 역시 10이라고 하는 근육과 비슷한 스티프니스를 가둔 환경에서 가장 스피드 팩터 길게 스피드를 하게 되더라 딴 0에 뭐 1이나 글라스에서는 낮죠 MSC도 마찬가지로 10에서 가장 스피드를 해지고 근데 MSC를 블레베스타틴으로 하나 힘을 빼니까 근육을 억제시키니까 터치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스피드 팩터가 스티프니스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없어지더라 밝힌 것이죠 그죠 브렌치와 스펜드 팩터를 통해서 뉴로젠닉하냐 몰프로드 상으로 그 다음에 근육처럼 생겼냐를 확인한 것이고 각각이 마이오플라스트는 근육세포 뉴론은 심화세포를 가지고 MSC뿐만 아니라 원래 일반적인 세포도 그걸 인지하더라 를 백업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얘가 실제로 모양만 그렇지 뼈가 안될 수도 있잖아요 신경이 아닐 수도 있고 그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게 RNA mRNA 레벨을 본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주기세포는 DNA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어떤 환경이 있느냐 스티프니스가 1이냐 0.1이냐 1이냐 11이냐 34에 따라서 DNA에서 mRNA로 전사되는 게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지 달라짐으로써 위와 같은 이제 세포모양이 달라질 것이고 이렇게 작자가 이렇게 가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이제 신경과 관련된 세포를 키울 때 0.1, 11, 34에 서로 다른 스티프니스에 키우는데 신경분화, 미디어 신경으로 갈 수 있는 성장인자를 넣어준 거예요 넣어준 결과 빨간색일수록 신경 그러니까 높은 거예요 지닉스페션이 유전자 발향이 높은 거고 은재별 없다는 거는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경향이죠 완전 간 건 아니고 mRNA 레벨이니까 초록색은 아예 안 간 거예요 그래서 어 이게 1을 썼을 때 맥스가 이제 얼만큼 올라가느냐 초록색은 얼만큼 떨어진 거냐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빨간색이 진한 게 어디예요 0.1에서 진하죠 이게 전신경과 관련된 유전자인데 유전자가 매우 진하더라 언제 0.1에서 하지만 스티프니스가 높은 환경에서는 거의 빨간색이 안 보이죠 초색이 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1로 볼까 1이 빨갛게 됐는데 블레베스타틴이라고 하는 아까 힘을 빠지니까 힘을 빼니까 마아시 컨트레이션을 억제시켜서 빨간색이 줄어들었어요 검은색으로 검은색이 평균이죠 이 말은 뭐냐 아 이 줄기세포가 신경 분암이디아가 있는지 성장에 대한 좋은 조건에서 1에서 가장 0.1에서 가장 신경세포로 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이고 하지만 블레베스타틴이라고 하는 이걸 세포가 터치할 수 있는 능력을 이렇게 하면 그게 저하가 되더라 11,34도 마찬가지고 보고 준 겁니다 두 번째는 같은 시나리오 얘를 신경분압이 아니라 근육분압이 돼야 키웠어요 아까 위에 말하셨다시피 근육이 가장 잘 되는 게 어디였죠 스픈드 팩터가 높은 게 11이었잖아요 그래서 역시 11에서 가장 근육과 관련된 유전자가 막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는데 블레베스타틴이라고 하는 이제 뼈 근육이 그 마열이싱 컨트랙션 힘을 빼니까 인지를 못하죠 스프드 인지를 못하니까 빨간색이 검색으로 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으로는 얘는 뼈와 관련된 그런 유전자인데 뼈와 관련된 유전자가 가장 센데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히 34kPa 같이 센 거가 뼈가 많이 되겠죠 되는 경향이 보이고 이런 것들이 똑같이 블레베스타틴 체계되면 사라지더라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각각은 성장 소름을 팩터라고 해서 신경 성장 미디아 신경 분화 미디아 근육 분화 미디아 뼈 분화 미디아 분화 미디아 를 치던 간에 도미넌트하게 역할을 할 수 있는 건 보다 이 엘라티시티 라고 하는 탄성 개수가 도미넌트하게 유전자 발원에 영향을 미치더라 물론 여기서는 프로틸 레벨까지 보지 않았어요 아직은 뒤에 볼 겁니다 유전자 레벨에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 라고 증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 솔로벌 팩터라고 하는 성장인자가 있는 조건을 이길 수 있는게 거스를 수 있는게 이 메카닉칼 스트레스를 인지할 수 있는 엘라티시티 가 있고 실제로 엘라티시티 를 인지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게 블라피사틴을 쳐가지고 실제로 엑틴을 당겨서 얘를 티끌어 당겨봐서 인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가 주구세포가 신경으로 갈지 근육으로 갈지 뼈로 갈지를 안다 라고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이런 유전자 인자가 신경이고 이게 근육이고 뼈로 알 수 있어요 하고 있는데 몇 십 년 동안 사람들이 밝혀놨어요 얘는 신경 관련된 거고 근육이고 뼈로 여러분들 당장 지금 저와 같이 하더라도 똑같은 걸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뜨개원까지 하시고 다음 주에 나는 뜨개투부터 쭉 할 테니까 여러분들 복습 겸 예습을 하기 위해서 논문을 읽어보세요 이 논문은 제가 추천드리는데 한 논문 세 번 읽으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단어 찾으면서 읽으시고요 쭉 읽으세요 이해가 안됐더라도 두 번째 다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좀 들어올 거예요 50% 세 번째 읽으시면 거의 100% 들어옵니다 논문의 해석이 첫 번째 읽을 때 너무 막 내가 어떤 의미냐를 파악하지 마시고 한번 쭉 읽어야지만 이해 사회에 탐독을 할 때 훨씬 더 이력이 높아집니다 꼭 그걸 유념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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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